지난화 이야기 3일이란 시간을 줬던 혈기 우리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 먼저 공격을 하기로 하여 혈기가 말한 북으로 오게 된다 북에 도착한 우리는 혈기를 도발하여 혈기와 마주하게 되며 끝이 난다 야 혈기 우리 왔어 쫀 거야? 뭐야 아... 검 주려는데 이러면 검 못 주지 너가 탐내는 검 여기 내 손에 있으니까 어디 한번 가져가 봐 뭐야 어 뭐야 어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여러분 옆에 그 혈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약해 빠진 것들이 다 같이 와서는 도발까지 하고 로체야 이제 진짜 쟤네 죽여도 돼? 음... 진짜 검을 가지고 올 줄 몰랐네 좋아 허락까지 받았고 그럼 이제 진짜 죽여줄게 아 오빠 나도 심심하니까 내가 널 장난감만 안 던져줘야 되는 거 알지? 알겠어 어 뭐야 넌 나랑 싸워야지 뭐? 어... 어 뭐야 또 방이 이동된... 벽이잖아 뭐 오자마자 전투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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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으악 으악 이 혈기 뭔가 좀 이상한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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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뭐지 뭔가 이상한데 아 뭐야 또 혈기술인가 여긴 저번에 싸웠던 곳인데 뭐야 저 언니 어 일단 싸워 근데 뭐가 때리면 때릴수록 이상한데 뭐지 아 뭐야 무슨일이야 별귀 뭐야 이 녀석 손맛이 가벼운데 마치 인형과 싸우는 것 같은 미화감 대체 뭐야 이거 혈기 맞아 싸우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자아가 없구만 누가 조종하는 거야 이거 술 싸는 누구지 아 뭐야 여긴 뭐야 아까 그 혈기 어머 이렇게 예쁜 애랑 싸워야 하다니 아주 이거 영광 아니야 뭐야 너랑 싸우면 돼 별거 없네 별거 없다라 그 예쁜 얼굴 망가뜨려 줄게 뭐야 뭐야 혈기술은 이게 끝인거야 뭐 색다른 혈기술은 없는데 아 내 혈기술 이미 사회운중일 걸 몰랐다고 흥 너무 늦게 알아차린거 아닌가 아마 지금쯤 네 녀석 동료들이 좀 고생하고 있을거야 뭐 나랑 싸우면서 걔네 발까지 묶었다는거야 뭐 뭐야 금방 죽여줄게 금방 죽인다고 죽일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뭐야 비살때 전력이 이정도야? 아까 도발하던 용기 그 용기는 어디로 간거야? 너 까짓거 이겨버릴꺼니까 조용히 너 혼자만 있으니 너무 시시하네 아 쓸데없이 강하기만 한 주제에 말은 드럽게만 내 너한테는 너무 아까운 거미야 그 녀석이 사용할때는 예술이었는데 아 제발 제발 빈틈 빈틈 침착해 빈.. 뭐야 야 사장님으로 그 검 지킬 수 있겠어? 이 검을 지킬 수 있겠냐고? 이 검 이 검은 아빠가 나한테 맡긴 물건이야 절대 아무한테도 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너딴 새끼한테 무릎 꿇을 수 없어 달의 호흡 해의 호흡 따라할 필요 없어 나만의 호흡을 찾아라 황혼의 호흡 제3형 청강지기 짐승이 호흡 짐승이 호흡 제5의 업니 마구 찢기 호체오 호체오 제4형 혼내 호흡 험 제4형 경력 1성 흑연 화염의 업 제9형 연옥 황혼의 업 제3형 청강지기 황혼의 업 제3형 청강지기 어? 오빠? 어휴 처리했다